미안한데 혹시 이번주 과제 보여줄 수 있어? 뭔 소리야 이번주 과제 있었어? 헐 나도 안했는데 벼락치기 해야겠다 분량 많아서 벼락치기 안 돼 젠장 내가 다른 애들한테 물어봐서 갖고 온 기다리쌤 얘는 왜 잡장이 없어? 뻔하지 뭐아 크크크 다른 애들이랑 수다떨고 있겠지 아 몰라 그냥 나는 안내랜다 쓰고요 벼락치기 같이 하시? 분량 나눠서 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쿨 까똥 여기 언니 정말 고마워 이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어 나도 참고해서 쓸게 고마워 까똥 이프제거랑 내가 조사한 거 같이 합쳐서 정리한 거니까 이걸로 제출하면 될듯 유유 정말 고마워 진짜 이번만 정리해서 주는 거다 다음엔 국물도 없다 크크 마시는 거 기대할게 나도 살게 맨 입으로? 크크 원하는 거 있음? 크크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 급하긴 한가보군 일주일 동안 형님이라고 부르면 생각해봐 3일로 하자 크크 너너 일주일 아니면 안돼 야 3일 콜 내가 보여줌 콜 야 잠시만 나 그러면 이틀 콜 어 그러면 나 하루 오케이 하루 낙찬 얼른 과제 보내줘 나 급해 나도 사실 과제 안 했음 크크크크 어노드? 야 어노드? 어노드? 어노드 휴 여기에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우리는 척척척 스스로 어린이 그녀는 다시 만약에 난 후의 고소한 펜 아 펜 펜 펜 펜 엥